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시장이 다운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수혜주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다. 헤리스와 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 결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식의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국내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론조사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죠? 다들 느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배팅 사이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배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폴리마켓이라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이트인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예측하고 여기에다가 배팅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도 배팅하고 돈을 걸고 하는 사이트랍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63%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는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반영돼 있다는 건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 그런 흐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상황에서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리스가 본격적으로 후보가 되고 나서는 약간 역전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트럼프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선에 참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돈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보다 더 지금 대통령 선거에 진심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지금 100만 달러를 풀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14억입니다. 어떻게 푸느냐? 표현의 자유나 총기 소지 권리 보장 지지 여기에다가 의견을 서명하는 사람, 동의한다라고 서명하는 사람들에게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스윙스테이트라고 하는 격전제 7개 주에서 여기에서 서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이렇게 그냥 100만 달러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 진영 캠프에다가 천억 원을 매일 지원, 천억 원을 역시 지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데 이러면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 달러가 올라가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트럼프는 관세를 많이 부과할 것이고 감세도 할 것이고 국채도 많이 반응할 텐데 이러면 미국 격기가 좋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고 인플레이션 자극되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멈추거나 오히려 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이죠. 금리와 달러의 가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면준에서 빅컷을 했는데 이 이후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 멈출 것이다. 중동의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안전자산, 달러로 이동하는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갈, 환율이 올라갈 그런 상황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수혜주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달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선거 때까지는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1,400원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그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